체육대회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당글생글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1번 혜리 손 참가번호 2번 2번 여기 테리에요 손잡아 다리로만 하시는 거에요 시작 심사위원 때리시면 안돼요 심사위원 때리시면 안돼요 심사위원 때리시면 안돼 네 너꼴 너꼴 여기다 넣어 테리야 테리야 여기다 넣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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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넣어 그럼 내가 막기 중요할게 어 못먹으면 다 막을 수 있겠다 아쉽습니다 자 테리 선수 아쉽습니다 노꼴 노꼴 아닌데 이건 그냥 바닥인데 바닥 그러니까 꼴이 아니란 뜻이야 노꼴이 아니 노꼴이 아니야 이건 바닥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봐도 돼 왜 알았어 그러면 꼴이 아니란 뜻이야 노꼴이 못 넣었다는 뜻이야 실패했다는 뜻이야 그럼 다시 하면 돼 응 꼴 꼴 그렇게 꼴 위에 누워계시면 안돼요 네 장테리 선수 어 도망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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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슈 슈 슈 슈 와 꼬링 꼬링 와 엄마 잘한다 이번엔 내 챌린 아이 내 챌린지야 그러면 이게 승부가 안나니까 한번 슈 고 꼬링 꼬링 넣지 마라 해야지 넣지 마라 해야지 넣지 마라 해야지 넣지 마라 간을 딱 Oy 1 2 2 2 2 2 4 2 3 2 4 5 5 5 6 5 5 10 10 11 12 13 14 15 앉아서 시작하고 1 2 3 4초 장태리씨 생리 아니야 내그 생리 장태리씨 생리 내그 생리야 내그 생리야 아니야 혜린은 좀 너무 늦었어 근데 경계가 몇개 더 남아있어 경계에 몇개 남아있으니까 실망하지마 뭐하냐 이거 거미야 거미다 거미 큰 거미가 왔다 큰 거미 작은 거미인데 왜 왜 노래는 안하고 어 진짜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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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들 잘 추긴 하셨어요 하지만 장태리 장태리씨는 춤을 너무 돌기만 했어 장혜리 선수는 여러가지 포즈와 표정으로 압도적으로 1등 10초 안에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시는 분에게 점수를 드릴거에요 준비 시작 1 2 3 4 장혜리씨 오늘의 1등 장혜리 장혜리는 오늘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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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이에요 안녕하세요 장혜리선수 안녕하세요 나는 저는 이번 어려운 경기에서 1등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장혜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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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등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고 동생이 너무 시끄럽고 그랬어요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이거는 어렵게 내가 질 것 같다 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경기죠? 네 어떤 경기죠? 토끼 인형이요 토끼 인형이요 토끼 인형을 상품으로 받으시고 싶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선물로 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경기에도 나오실 건가요? 네 다음에도 온대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도 1등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결을 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네 누구요? 아 에디 선수요? 네 에디 선수랑 같이 겨뤄보고 싶으세요? 네 그때도 에디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우리 아들인데요 아들이라고요? 네 에디가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인데 이름은 코티에요 코티 코티요? 네 아들 해보세요 아들 맨날 소꿉놀이 할 때마다 아들 이거 하시죠? 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어머어머 공사하시나봐요 저분 이분 누가 어떤 분이세요 그 이거를 무슨 일이 있느냐 저를 도와주는 넥티콘이에요 아 여기 고장나서 고치고 계시나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지금 벽봐서 말씀 못하세요 요즘 날씨가 더운데 수고하시네요 어머어머 엄청 잘하시네요 완성 완성되셨어요? 이걸 만드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밤까지 아침까지 잠도 못하고 세석이 하면서 고생하셨다고 다하게 말해요 꼭 말해주고 아 진짜요? 네 어머 다 끝나셨어요? 응 안녕하세요 다 끝나셨어요? 아직 안 끝나셨네 어머 4번 선생님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같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에 놔요 여기 여기에 놔요 여기 여기에 놔요 여기 못했다 다음 이야기에요 공격하기 당생이고 집에 들어온 시조새 이 시조새 때문에 몸을 곡물 흘린 불쌍한 맘 PD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